퐁 해도 돼 지금도 안 해도 돼 왜? 나는 나가서 할 거 많아. 그런 걱정을 해. 난 오빠 더 잘 되는 걸 도와주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내가 뭐가 돼. 알겠어. 정신 차려 하는데 쳐줘. 진짜 울고 나 싫어. 나 싫어. 나 싫어. 나 싫어. 아 아 아 에이 쉿? 야! 나 꼰대야? 쟤야? 나야? 이렇게 물어봐봐 알겠지? 그럼 이렇게 물어볼게 성진이가 잘생겼어? 오빠가 잘생겼어? 성진이 다윤아 가끔씩은 솔직하지 않아도 돼 성진이가 잘생겼어? 오빠가 잘생겼어? 성진 캡처 좀 해주세요 오케이, 캡처 됐나요? 아, 다 켜지 너희를 타고 파는 애들을 아무리 해봐야 40키로 건배 위로 들 수 있어? 네, 감사합니다 응? 섹시어 품성 윤빙과 풍선 한계 감사합니다 아우, 잠깐만, 잠깐만 아우, 뜨거워 아우, 아우 아우, 아우 저는 잘생겼어, 실제로 응, 진짜 괜찮으니까 안 되겠지 랭킹을 한 번 보겠습니다 랭킹 한 번 볼게요 어허 양심 뒤졌냐고? 아, 왜? 아니, 저 사진은 너무 사기로 만들어 놨으니까 그런 거고 아, 이 사진은 사기로 만들어 꺄아 아잇 뭔 소리야? 방구 켜고 오케이, 어 응 그렇지, 천천히 그렇지, 해봐 슬극, 슬극, 시작 그렇지, 오, 잘한다 잘하네, 잘한다, 잘한다 잘하네 응, 잘한다, 잘한다 이거 좀 현타 온다 이거 좀 현타 온다 아우, 어때요? 네 땀 안 땄어요 네 어, 이래 꽂아 그렇지 깜짝이야 괜찮아, 아빠 너무 큰일내랬나 어떡해 괜찮아 아, 나 이런 거 싫다고 진짜 얘들아 응 그래서 목소리를 하셨어요 아, 세상에 맛있는 게 너무 많다 아, 세상에 맛있는 게 너무 많다 왜 이렇게 눌렀냐 근데 벌써 다 끝났지? 만드는 거보다 먹는 게 더 빨라 그렇게 먹으니까 또 살찌는 거지 아, 그럴 건 왜 뺐어 배나거든, 이거 못 끈이냐고 이게 모르게 하고 배가 배가 이게 다 먹고 또 이제 후산한다 스읍 제가 그러니까, 잠깐만 추어를 하면서 뭘 잘못했다고 지금 인정을 안 해준 거야? 추어를 할 때 잘못했다고 인정을 안 해준 거야? 으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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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덤머찌이라고 들어봤어? 응? 덤머찌 들어봤어? 응? 덤머찌이라고 들어봤냐고 아쉽들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살짝 해볼게요 저희 얼굴은 때리지 않을게요 자, 같이 해볼게요 오케이, 고 고, 고 고 아 아 으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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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흠 으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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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임azi 어때요? 레알 극혐이야. 저거 브라이틀링 짝퉁 시계 차고 뿔 태양경에다가 머리 좀 멋쩍 낸다고 왁스를 올려놓은 건데 개 극혐, 어깨 개 좁음. 야 저거 덧니 레전드인데 야 저걸 갖고 있네? 야. 내 가슴에 어? 사실은 사람 두 명이 살고 있거든요. 여기. 여기 한 명은 토마스고 여기는 샌디야. 토마스? 어. 샌디야 너 얘기하지 말고. 토마스. 너가 올해 몇 살이지? 아 샌디야 너 가만히 있으라니까? 올해 28살이라고 하네요. 샌디 몇 살인지 물어볼게요. 샌디. 샌디? 샌디. 너 토마스 가만히 있으라고. 샌디. 기억이 안 난대. 얘가 암컷이고 얘가 수컷이에요. 그래서 매번 제가 왼쪽보다 오른쪽이 조금 더 스트레스가 약해요. 토마스 샌디 힘을 내. 토마스 샌디. 샌디. 다스기만 더. 토마스 샌디. 샌디. 감사합니다.